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좋은 종목을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돈이 되는 정보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하시면서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말씀드릴 종목은요 이수 페타시스구요 엔비디아 관련주의고 AI와도 엮여있는 그런 종목이죠 자 관련 분야에서 수익률 압도적인 1등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대장주격인 종목이라는 것이죠 자 앞으로 엄청난 성장성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구요 자 최근 시장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시장 상황을 말씀드리고요 종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지난 7월 초부터 해서 850포인트를 넘었었던 코스닥 시장이 지금은 772포인트 정도가 되고 있고 4주 사이에 20% 정도 빠지는 정말 코로나급 증시 충격이 벌어졌었죠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만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일본 금리가 저렴할 때 일본에서 자금을 빌려서 해외 투자나 미국 증시에 투자하던 그런 돈들이 일본이 예상보다 크게 금리를 올리고 엔화가 급격하게 오르니까 순식간에 손실을 방지하고자 일본에 급하게 갚아버리려고 수많은 자금들이 엔화를 사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면서 급격하게 미증시에서 자금이 빠져나갔었던 것이구요 일명 앤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도 합니다 지금 엔화가 굉장히 올라갔죠 한 달 새에 무려 10% 이상 오른 상황이 됐구요 자 하지만 다행히도 일본은행 부총재가 갑자기 또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상황이 됐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미국 증시 상황과 미국 대선에서의 결과가 굉장히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구요 대선 직전에 증시가 좋지 않은 경우 트럼프 진영이 굉장히 우세해집니다 그러한 점을 앨런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엄청난 돈을 풀어왔었구요 증시 부양을 해왔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본은행 부총재의 발언으로 인해서 전세계의 금융이 좀 안정화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구요 그리고 최근에 공개되고 있는 실업수당 청구건사와 같은 미국 지표들이 예상치보다 훨씬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상당히 안정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수페타시스의 투자 핵심이 첫번째는 성장성이구요 두번째는 비전이 되겠구요 자 이 두가지가 핵심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두가지를 논하기 전에 이수페타시스가 대체 어떤 회사인지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매출 구성을 보시게 되면은 PCB가 95%를 넘고 있구요 자 말그대로 한가지 부문에서 굉장히 최적화된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PCB는 우리말로 하자면은 연세회로 기판입니다 많이 다르긴 하지만 컴퓨터에서 메인보드와 같은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AI가 굉장히 선풍적이죠 그에 따라서 이수페타시스의 PCB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크게는 두가지 분류에서 매출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는 유선통신장비 쪽이구요 다른 하나는 데이터센터입니다 자 유선통신 쪽 분야보다는 지금 더 주목해야 될 분야는 데이터센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구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채찌pt 이런 AI 관련해서는 다 데이터센터이구요 지금 매출 비중이 데이터센터 쪽에서 대략 50% 정도가 되고 있구요 2023년도 기준으로 2648억 매출인데 2024년에는 4500억 정도 그리고 2025년에는 5500억 자 이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구요 그만큼 이 부분에서의 매출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센터 쪽에서 매출 비중이 왜 커지냐 하면은 챗gpt와 같은 AI 사용량이 증가하면 할수록 결국 이 AI에서 발생하는 그 수많은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저장을 어디다 하냐면은 클라우드 대용량 서버에다가 하게 되죠 지금 챗gpt가 가장 유명하긴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다른 기업들도 계속해서 AI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회사가 진입함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게 되는데 자 이 부분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엄청난 GPU와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연결망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이 스페타시스에서 만들고 있는 MLB 멀티레이어보드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연결망이라고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 수많은 메모리 반도체와 GPU를 연결해서 각각의 연결 속도를 최대로 끌어내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요 자 그런데 당연히 수요가 이렇게 폭증하고 있는데 다른 경쟁 업체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현재 이 분야에서 글로벌 1위는 미국 기업 CTM이고요 2위는 중국 기업 WUS 그리고 이스페타시스가 글로벌 3위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서 이 중국을 배제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2차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중국을 배제하려고 하고 있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스페타시스가 글로벌 2위 자리를 노려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고객사들을 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 많죠 구글이라던가 인텔이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에다가 엔비디아까지 있고요 정말 엄청난 고객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스페타시스의 현재 시총이 적정한 수준인지 자 적정한 주가인지 이 부분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려보자면요 자 이스페타시스 현재 시총은 대략적으로 2조 5천억 원 정도가 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 정도 시총이 되는 기업들의 영업이익은요 1,500억 원에서 2천억 원 정도 됩니다 자 현재 이스페타시스의 영업이익은요 올해는 1,20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현재 시총 같은 경우는 2025년 정도의 실적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자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성장성인데 컨센서스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매출은 매년 15%에서 2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영업이익은 30%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영업이익을 1,900억 원 이상 달성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2026년에는 2,300억 정도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수준의 거의 2배가 예상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19%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스페타시스는 MLB에다가 완전히 올인할 것으로 보고 있는 기업으로 기술력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자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높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AI 기반 시스템 관련해서는 2차전지 시장 못지않게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가 있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성장세가 기대가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를 보겠습니다 먼저 주봉차트부터 보시면은 작년 11월 이때 저점을 형성을 했었죠 자 그리고 이 저점은 고점 대비해서 정확히 50% 정도 하락한 지점에서 형성이 되었고요 제가 항상 고점 대비해서 50% 지점과 66% 하락한 지점에서는 반등이 나와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추세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는 추세전환과 함께 반등이 제대로 나와줬고요 자 결국에는 올해 7월 5일까지 상승세를 이어갔었죠 자 이제 이번 달을 보시면은 최근에 하락이 상당히 깊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시면은 최고점에서 48% 떨어진 시점 3만 9백원에서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죠 자 그렇다는 것은 지난 3만 9백원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상승추세로 전환할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하락한 지금부터 꼭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역배열로 진행이 되고 있고 올라올 때마다 개인들이 계속 매물을 쏟아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올라가지 않는 한 현 시점에서 전 고점까지 다이렉트로 상승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이전처럼 리듬을 타면서 결국에는 이전 고점을 향해서 갈 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아래 RSI 지표를 통해서 종목의 대략적인 고점 파악과 그리고 저점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고점들은 일봉상으로 봤을 때 RSI 수치가 72가 넘는 시점부터 조정이 나와줬었고요 저점은 40 부근에서 형성이 되는데 갑작스러운 시장 폭락 사태가 나오면서 이번 저점은 21에서 형성되긴 했습니다 자 지금 수치는 41이 나오고 있죠 지금 수치는 상당히 낮은 수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예전 같으면은 저점에서나 나오는 그런 수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부터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부담이 좀 없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여러가지 악재들을 한 번에 다 쏟아내면서 조정을 크게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 여러가지 대외적으로는 상황이 좀 괜찮아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겁을 내실 필요는 없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대응하실 때는 이번에 형성된 저점을 깨지 않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6개월의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한 상황이기 때문에 3만원은 확실히 지켜낼 수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인 기관 수급 상황을 4월부터 현재까지 누적으로 쭉 보시게 되면은 기관과 외인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서 수급 상황이 굉장히 좋았었던 그런 종목이죠 외인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물량을 계속 늘리고 있고요 기관은 7월부터 물량을 상당히 줄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에 의해서 낙폭이 좀 더 심화가 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래도 상당히 수급 상황이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외인은 260만 주나 물려있는 상황이고 기관 같은 경우는 74만 주가량이 다 손실인 상황입니다 세력들도 결국에는 자신들의 평당가보다 비싸게 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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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진행하여 이번에는 또 연기업을 위원하는 Barbour